네, 2013년 8월 셋째 주 생방송 빅평의 K차트 1위 발표가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FX와 EXO, 과연 1위는 누가 참석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으로만 점수, 시청자 3호 점수, 방송에서 점수, 인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질문은?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소원을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무대 아이디어에 이어서 이렇게 또 좋은 상, 큰 상 주시고 진심을 감사드리고 저희 이수현 선생님 그리고 저희 애플 선배님들 비록한 SM타운 식구들 그리고 저희 사랑해주신 EXO 팬 여러분들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힘이 되어주면 의자되지는 우리 멤버들 정말 앞으로도 케이크가 여쭤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멤버들 나와주신 부모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루 누나, 아름 누나, 그리고 이수현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아, 네, 아, 네. 당신이 지수 없는 중복음이 파워하시지니마와 와인님만 땡큐. 감사합니다. 아, 축하해요. 여러분, 저희가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한데 생방송 뮤직빅. 음악이 필요한데 생방송 뮤직빅 1,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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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